하이프는 한국말로 붙임표라고 부릅니다. 하이프는 낱말을 합치거나 음절을 나눌 때 사용됩니다. 일정한 공간을 갖는 텍스트 칼럼에서 글줄 한 줄에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다 쓰지 못해 다음 줄에 이어서 입력할 경우 글줄 한 줄을 기준으로 입력한 나머지 단어를 다 입력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그 단어에 하이픈이 추가되면서 다음 줄로 연결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하이픈을 조건에 맞춰 편집하는 방법과 하이픈을 제거하는 법 등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Z를 눌러 를 선택한 후 문서 중앙의 텍스트를 확대합니다. 텍스트에 하이픈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Z를 눌러 를 선택한 후 를 하이라이트하여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패러그래프 포메링 컨트롤스 아이콘을 클릭한 후 하이픈 에이트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선택한 텍스트에서 하이픈이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입 2를 선택한 경우 컨트롤 패널은 캐릭터 포메링 컨트롤스와 패러그래프 포메링 컨트롤스라는 두 개 옵션을 제공합니다. 단축키 Z를 누르면 이 두 개의 옵션을 번갈아 가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를 하이라이트하여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패러그래프 포메링 컨트롤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하이픈 에이트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선택한 텍스트에서 단어의 하이픈이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특정 텍스트를 하이라이트해 선택한 후 컨트롤 패널에서 패러그래프 포메링 컨트롤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하이픈 에이트의 체크를 해제하면 선택한 텍스트의 하이픈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를 두 번 눌러 문서 보기를 확대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페이지 왼쪽 텍스트로 이동합니다. 페이지 왼쪽 하단의 텍스트 프레임에서 하이픈을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을 하이라이트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패널 메뉴를 클릭하고 하이픈 에이션을 선택합니다. 하이픈 에이션 셀링스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월스 위드 앳 리스트의 7레럴스는 최소 스펠링 또는 글자 7자부터 하이픈이 생기고 6자까지는 하이픈이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 이후 몇 글자 입력란인 after first에 3레럴스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이전 몇 글자 입력란인 before last에 3레럴스를 입력합니다. 하이픈 제한은 몇 개 입력란인 하이픈 리밋에 3 하이픈스를 입력합니다. 하이픈 영역 입력란인 하이픈 에이션 존에 36 픽셀을 입력합니다. 동그라미 슬라이더를 왼쪽 배러 스페이싱 방향으로 이동하면 텍스트 칼럼에 맞춰 공간이 더 일정하게 배열되고 하이픈의 개수는 더 많아집니다. 동그라미 슬라이더를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텍스트 칼럼에서 공간이 들쭉날쭉해지고 하이픈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하이픈에 체크하면 대문자에 하이픈을 추가해주고 체크를 해제하면 대문자는 하이픈을 갖지 않습니다. 대문자는 하이픈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문자가 많이 포함된 문서를 작업할 때는 하이픈을 갖지 않도록 체크를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픈의 라스트 월드에 체크하면 마지막 단어에 하이픈을 추가해주고 체크를 해제하면 마지막 단어에 하이픈을 갖지 않습니다. 하이픈의 라스트 월드에 체크하면 문장 마지막에 혼자 남는 한 개의 단어를 의미하는 위도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픈의 어크로스 칼럼에 체크하면 현재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칼럼에 하이픈이 추가됩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현재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칼럼에 하이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산업에서는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 칼럼으로 하이픈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책 출판자에게 유용한 옵션입니다. 하이픈의 캐피털 라이스 월드, 하이픈의 라스트 월드, 하이픈의 어크로스 칼럼의 체크를 해제한 상태로 OK를 클릭합니다. 바로 옆 텍스트 칼럼의 끝에서 두 번째 줄에서 하이픈을 갖고 있는 커피숍 앞에 마우스 커서를 삽입합니다. 하이픈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을 누릅니다. 커피숍 단어가 갖고 있던 하이픈이 제거됩니다. 페이지 왼쪽의 텍스트 프레임에 커서가 삽입된 상태에서 단축키 를 눌러 텍스트 전체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문장 텍스트를 좌우 양쪽 맞춤으로 정렬합니다. 단축키 를 눌러 텍스트 프레임 경계를 표시합니다. 하이픈이 텍스트 프레임 경계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여쓰기 된 것처럼 보입니다. 타입, 스토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스토리 패널에서 Optical Margin Alignment를 체크합니다. 텍스트 프레임 경계에 맞닿은 하이픈과 마침표 등이 텍스트 프레임보다 살짝 밖으로 빠져나와 시각적으로 보기에 적당합니다. 다시 단축키 를 눌러 텍스트 프레임 경계를 숨깁니다. 지금까지 하이픈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인디자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인디자인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